당신이 몰랐던 들기름의 놀라운 특급 효능 8가지 들기름은 꿀풀과에 속하는 초본식물인 들깨를 압착한 이후 짜낸 기름을 말합니다. 고소한 향과 맛이 특징인 들기름은 나무무침을 비롯한 여러 요리에 다양하게 이용되는데요. 풍부하게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과 더불어 여러 필수 지방산 성분들로 하여금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다양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콜레스테롤 제거 들기름의 재료인 들깨에는 리놀레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혈관 속에 발생한 노폐물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는데요. 혈관 속에 이것이 많아지게 되면 각종 성인병부터 시작해서 심혈관 질환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동맥경화 예방에도 좋은 작용을 한다고 하니 평소에 섭취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둘째, 피부미용 사고로 피부미인인 사람들을 보면 깨끗하고 빛나는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들기름 효능으로 여러분도 맑은 피부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얼굴에 발생하는 잡티들에는 김이 주근깨, 거친 피부 표면 등을 들 수 있는데요. 비타민 F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같은 것들을 진정시켜주고 고운 피부로 거듭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셋째, 빈혈 개선 효과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는 이상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각 장기로 산소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빈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들기름에는 조혈 작용을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혈관 속에 혈액들이 뭉치지 않게 해주어서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혈액 순환이 잘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넷째, 두뇌 발달 들기름 효능에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고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뇌를 발달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DHA 성분이 들어있어서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습니다. 노인들의 치매 예방에도 좋기 때문에 평소에 드셔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흰머리 억제 최근 스트레스 등의 문제로 세치가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흰머리가 가득한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들기름을 섭취하면 이를 억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모근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주어서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흰머리가 나는 것을 방지해준다고 하네요. 여섯째, 풍부한 오메가3 성분 강력한 들기름 효능으로 오메가3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식용유 중에서도 들기름에 이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꾸준히 섭취를 하게 되면 혈관을 확장시켜주며 뇌신경을 발달시켜주고 치매를 예방하며 유방암 등의 발병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일곱째, 성인병 예방 들기름에는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건강에 좋은 나물 무침에 넣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병하는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산나물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의 흡수가 더욱 좋아진다고 하네요. 여덟째, 알레르기 체질 개선 들기름 효능으로 알레르기성 체질을 개선시켜준다고 합니다. 알파 리놀렌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알레르기 반응에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도시 생활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알레르기성 질환들의 불편함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천 개의 동영상은 청강하셨나요? 우리가 어제보다 더 지혜로워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최대의 콘텐츠로 거듭날 지혜의 숲이 궁극의 해답입니다. 지금 즉시 구독을 눌러주세요.